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 여러분 아아아 단걸린거 같은데 리바 오늘의 컨텐츠는 헌터팡 엑기스 몰아보기 여러분들이 제 모음집 좀 만들어달라고 많은 댓글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면서 봤는데 옛날 영상부터 끄집어 내다보니까 옛날에는 저도 텐션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이거 완전 개 리발렛이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편집하면서 정말 꾹 참고 싸대기 때리면서 봤습니다 오프닝 끝나고 나온 영상에서 말이 되게 느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리발렛이 왜 그랬어 그래도 참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극혐인 것들이 있으니깐요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좀 스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라에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봐주세요 자 그러면 영상을 보러 가야겠죠 같이 보러 가요 레쓰 고 첫번째 영상은 불가사리 아이스크림을 빈지한테 먹여보자 별 불가사리를 튀겨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내 동료가 되자 오 사이즈가 크네 너 왜 근데 요가하고 있냐 넵킨에 조금 싸놓을게요 쌓여지자 뚜밍돼요 불가사리를 씻었는데 손에서 근데 그런 거 있죠 계속 맡고 싶은 냄새 불가임 다리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근데 되게 모래 먹는 것 같아요 모래 해수욕장에서 입으로 놀아보셨어요? 빈지가 오고 있는데요 빈지한테 몰래 벗겨볼게요 몰래카메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우와 빈지 미안하다 와 이거 대박이다 불가사리 제일 많은 거 자 이걸 노란색으로 할게요 6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완성이 됐습니다 불가사리 아이스크림입니다 불가사리 박힌 거 보세요 빈지한테 어떻게 속일 거냐면 아이스크림 광고가 들어왔다고 속일 거예요 자 그래서 맛없어도 무조건 맛있는 척해라 근데 우선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불가사리 그게 계속 씹혀요 바다향이 계속 나거든요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냐면요 처음에 아이스크림 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처음 묻는 순간 괜찮은데 그 뒤에 불가사리 향 바다 내음이 엄청 많이 나요 빈지를 속이러 가봅시다 빈지 이리로 와봐 야 나 아이스크림 광고 들어왔거든 뭐라고? 아이스크림 광고 개소리 하고 있네 빈지 진짜 들어왔어 그 회사에서 나 말고 유튜버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한 명이 더 필요하대 그래서 이제 회의를 좀 더 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너를 추천해가지고 너 영상을 따달래 아 진짜야 뭐야 어 진짜야 거의 회사에서 원하는 게 그냥 그냥 맛있게 먹는 거야 그게 나 알아 알지 알아? 어 알아 뭐래? 그럼 뭐 아 그분이 편의점 쪽으로 편의점 쪽으로 하시지 않았냐 내가 일단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 너 이거 찍었어 너네 이미? 아 난 찍었어 맛있어 약간 크렁키 같은 거야 어 그렇네 견과류가 들어가 있네 크렁키 같은 거야 할게 한다 응 버튼 눌러 눌렀어? 네 안녕하세요 빈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는데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일단 생긴 거는 굉장히 위에 이렇게 젤리랑 견과류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여러분 젤리 견과류가 들어가있는데 바로 맛을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음! 음! 민재씨! 광고하기 싫으세요? 뭐야?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 크렁키인데 불가사리 다리라고 너 병이 자 불가사리 아이스크림이 진짜 좀 먹기 힘든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민재야 미안해 송은이가 내발랄게요 자 이번 영상은 군소 숯불고이 오늘 제가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군소를 놓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뜰체로 잡을게요 아우 자 들어온다 들어온다 군소야 가자 숯불 만나러 가자 와 저 얼굴만 해요 아 귀여워 그럼 이 군소를 손질하러 따라와 따라와 자 여러분 군소 손질을 완료했습니다 이 저맥제 뭐야 이거 숯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뒤집을게요 어 일단 냄새는요 코를 버리고 싶어요 그 와중에 갑자기 옆에 날아든 벌레 한 마리 풍이 같이 생겼는데 풍이는 아니에요 잘가 엄마 만나 니가 안되겠어 이놈이 이걸로 죽여야겠어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새끼 군소가 나타났습니다 군소 숯불 직화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Jung höh hub 처음에 호브소프트 때문에 조금 이제 사무여 여기 좀 탔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개많이 찍어야 돼 이건 진짜 고소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이 끝나서 당황하셨죠? 이 다음에는 재미없더라구요 다음 영상은 개 피자를 먹어보자 근데 얼굴 녹았네 리발 준비해둔 꽁치입니다 꽁치 안에 내장이랑 다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건져 볼게요 오우 굉장히 무거워요 오우 진짜 커요 와우 빼는 게 일이에요 네 또 희한한 게 얘가 뺄 때 가만히 있어요 그지 만두야 귀엽죠 와다다다다다다다 마지막으로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두 마리 이상은 있었으면 좋겠다 두 마리 금게 네 마리 잡았으니까요 쫄짱게 두 마리만 남기고 다 풀어줄게요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피자 반죽을 할 거예요 엄청 빨리 할 거니까 자세히 보세요 따란 네 맞아요 냉동 피자예요 개들을 올려줄게요 큼직하게 자리잡아라 너 쫄짱게 구석에 처박혀 오븐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바닥 노릇노릇노릇노릇노릇 꽃게 피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비주얼 보세요 음 일단 피자는 이게 띰피자예요 띰피자 고르구졸라 같은 느낌으로 자 이 금게는 껍질이 굉장히 얇아서 튀김으로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피자에 적합하지 않을까 통으로 삼킬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잘 안 어울려요 봐야 돼요 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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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파리야 해파리야 어디있니 칼로 잘근잘근 동강내줄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전 역시 럭키가이 지금 보이세요 이야 이렇게 해파리 발견할 줄이야 제가 뗄째로 풀게요 자 오케이 자 잡았습니다 노름따물 해파리고요 해파리를 먹게 될 줄이야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뭐 뚝뚝 떨어지죠? 저맥질이 뚝뚝 떨어지고 완전 이제 군소 같은 놈이거든요 원래 죽여야 되는데 제가 잘랐어요 제 배로 죽여버릴게요 크다 크죠 굉장히 크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해파리가 혼자 지금 살짝살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해파리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에 촉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촉수로 물고기 같은 거를 이제 잡아먹어요 유해해양생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때려도 돼요 살짝 이 겉면을 조금 씻어줄게요 착하다 밑부분만 살짝 튀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너무 잘 잘리는데요? 야 이거 진짜 투명하다 해파리는 너무 신기한 생명체에 요 입장 오오 오 이게 뭐야 와 진짜 신기해 오오 통통하게 부풀었어요 먹어도 되는 거겠지? 이거 먹더라구요 젤리핏이 2층 치니까 어떤 외국인들 먹는 게 나오는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아시죠? 더워서 그런 거 아닌 거 식은 땀인 거 와 땀 너무 많이 난다 진짜 홍수다 홍수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뭐 다져졌어요 밑에 어? 에잉? 먹어볼게요 에잉? 뭐지? 굉장히 짜요 엑 아.. 이거 뱉은 거 죽어야 돼 제가 원래 두 번씩은 먹잖아요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땀 보이세요 와 이건 진짜 두 번은 못 할 거 같아요 이거 야 꺼져 꺼져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은 되게 연한 푸딩 같아요 푸딩 씹었잖아요 솔직히 혀를 너무 많이 못 대고 그냥 이렇게 입으로 막 이렇게만 씹었거든요 혀가 좀 마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해파리 먹는 컨텐츠는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맞아 그게 다행히 마지막이었어 근데 이제 더 롯 같은 거 먹는다? 수영도 밀어버린다 객강구를 먹어보자 10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만이 되면 약속했던 공약이 있죠 객강 구새끼 강구야 객강구야 객강구의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이 새끼의 또 눈치가 빨라요 그 술자리에서 눈치캠 시작 1 이렇게 바로 매친 녀석이에요 잡았습니다 객강구 첫 개시 1초 전 자 여러분 객강구입니다 아주 혐오스럽게 생겼죠 들어가자 자 저기 작은 녀석 있습니다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어? 아니야 너 아직 살 수 있어 그렇지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여기 벽에 일단 벽에 붙어 그래 지금 정신없지 괜찮아 정신없지 괜찮아 지금 정신 못 차리지 괜찮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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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길들이기 완성 자 이게 뭐냐면요 신색 객강구가 아니라 살피 껍질입니다 안에 텅텅 비어 있져버려 따라다라 다다 다 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극혐 펀치 제가 물을 담아놨거든요 제가 보시면은 역시 등치가 큰 녀석들은 아직 움직여요 너 움직였잖아 너 움직였잖아 지금 죽었니? 자 여러분 몇 마리는 살짝 데친 후에 볶아서 먹고요 또 나머지 애들은 그냥 삶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 삶아진 것 같습니다 냄새는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약간 그 똥구록내 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객강구 볶음과 객강구 데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리발! 리발! 한가지 공략이 더 있습니다. 바로 면도입니다. 면도! 거의 뭐 아수염 백작이죠. 수염을 좀 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인중이 겁나 길어요. 손가락 두 마디에요 인중이. 자 먹어볼게요. 진짜 미치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볶음 먹었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데친 거 먹어야 돼요. 그래 아니 먹어야지 헌터팡 이 새끼야 먹어야지. 아니 구독자분들이 약간 거 먹는 거 원하시고 이게 몇 달 만에 10만이라는 숫자가 쉽냐고. 그거에 대해 보답해 드려야지. 지금 수염 한쪽도 밀고. 어 잠시만요. 어 이거 어울리네? 다 먹어야지 아아아아악! 와.. 이것도 갑자기 끝났죠? 뒤에 재미없어! 다음 영상은 또 곤충이야 리발! 이번엔 한국의 멸종위종 물장군 쌀국수! 근데 여러분 태국에서 먹은 거니까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거기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태국에서 못 먹은 게 있습니다. 물장군 새끼입니다. 아니 물장군 그거 천연기념물이라 먹으면 라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태국에서는 간식으로 먹는 요깃거리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이제 곰총을 파는 곳인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물장군 새끼 저거 보이시죠? 그게 어마어마해요 Excuse me, how much this was? 3개에 800원이에요 네, 스트리플릿 물장군과 함께 먹을 쌀국수를 마트에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물장군이랑 섞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라떼세요 누가 내가 리발 왜 3마리를 샀냐? 두 마리는 쌀국수에 넣어서 같이 우려서 먹을 거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국수 입장, 물장군 새끼 두 마리 입장 잘가요 빠세 너도 빠세 완성되었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리발 냄새 한번만 맡아보자 하 바다 내음 나는데? 눈 보세요 눈이 애가 되게 똘방똘방 약간 외계인 눈이에요 자 보시면 뭘 꼬라봐 눈 깔아 다리 먼저 맛 먼저 볼게요 음 라테따 자 여러분 일단 삼킨 삼켰거든요 입안에 들어왔을 때 리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나마 쌀국수를 빨리 입에 쳐 넣어가지고 지금 산건데 와 이 안에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이래요 지금 머리만 똑 떼어 먹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바스락거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굉장히 질겨요 역시 수생곤충의 최강자다니까 얘 싸서 그냥 바로 먹어볼게요 쌀국수야 그냥 쌀국수야 그냥 3개 4개 5개 여러분 지금 삼켰습니다 삼켰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비리고 뭔가 약간 누린내 나요 누린내 누가 고소하다고 됐어 누가 아 죄송합니다 입 좀 잠시만 정화시킬게요 딸기우유 자 여러분 다음 녀석입니다 엉덩이부터 한번 씹어볼게요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할레루야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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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ных보다 괜찮은데요 오 그냥 롬 납 비린 지저 rec 티먹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 껍질 남은거 질긴거 빼고는 괜찮은데요 음 진짜 괜찮은데요 너무 질겨요 이거rence 뱉을게요 윽 대가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리 보면 맛도 같겠죠 사실 몸통이나 대가리나 윽 윽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던 컨텐츠 중에 가장 재밌었는데 조회수가 조금 아쉬웠던 그런 컨텐츠가 있어요 바로 삔지 얼굴에 군소를 올리는 군소 팩 몰카 삔지는 정말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삔지랑 2년 정도 동고동락 하면서 살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편인데 이 친구의 특성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들이 하는 거를 다 따라하고 싶어해요 제가 컵라문 먹고 있으면은 밖에서 밥을 처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 컵라문을 사서 먹어요 어떤 부류인 줄 아시겠죠? 저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제가 팩을 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삔지가 그 팩 어디서 났냐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요새 피부관리 굉장히 하거든요 자 그래서 누워보라고 내가 해주겠다고 하고 군소 팩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발론 나시나요? 얼굴에 붙이는 아주 커다란 레곤소 나왔습니다 보이세요? 목을 탁 잡고 이렇게 들면은 됩니다 산책시켜줄게 덜렁덜렁덜렁 킵해도록 할게요 손질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삔지 면상을 부탁한 뒤 여러분 지금 삔지가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제가 브이로그식으로 카메라 들이댈 거예요 삔지가 깨비오면 물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이거 몇 찍습니까? 아니 브이로그같아 찍어보려고 너를 찍는거냐? 날 찍는거냐? 너 찍는거지 나도 나오냐? 어 인사 한번 해 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가사리남 삔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가 불가사리남 난리야 지금 나 진짜 나온거야? 어 어디 나와? 아 야 편집 안해 아이고 좋네 얘 야 쉬고 있어? 핀지가 왔어요 자 그러면 저는 군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있죠? 자 이 팩을 살짝만 뜯어서 팩을 따로 일단 빼놓고 자 이 팩 안에 어제 손질해놓은 군소 팩을 넣을겁니다 네 군소를 다 넣었습니다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하고 저 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잠깐 나가서 제 얼굴에 팩을 붙이고 올거에요 그때 빈지가 그것을 확 물어버리면 되는거지요? 카메라 설치했거든? 그냥 브이로그식으로 재미없는거 다 잘라가면 되니까 방 너무 추워 인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도 있을수도 있어 잠깐 나가다 볼게 네 어? 전화와가지고 나 야 그럼 나 혼자 진행해도 되냐? 어? 혼자 하고 있어 근데 편집이 다 편집할건지 내가 여기서 뭐라 하더만 아 재밌으면 안하지 아 진짜? 어 내가 오늘 헌터 빵입니다 번갑수 미데이 치고 삔지 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룩같이 생겼다 팩이 왜이렇게 작냐? 숨 못 쉬네? 팩을 해봤어야 할지 제가 팩을 안해요 자 여러분 이제 삔지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을 잘 못해요 리바오 우리집 앞에 또 바닷가 있었으면 저도 구독자 40만원에 그냥 찍어요 얘 오기전에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기 하나 보여 아 왔습니까?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팩 팩? 요새 이렇게 해 지금 한시? 이때쯤은 항상 이렇게 팩한다 요새 야 씨 이거 뭐야? 니가 그냥 산거야? 아니 협찬받은거야 아 진짜로? 아 좋네 팩이 이런데 팩 좋지 이거 좋아 좋은거야 냄새로 엘버타 이 새끼 나랑 똑같네 헌드폭 많이 봤습니까? 야 나도 한 번 줘봐 그럼 되냐 근데? 뭐래? 팩 딱 하나 남았어 아 야 갖고 와봐 아 뭡니까? 여기 강원도까지 왔는데 팩 한 번 합시다 아니 할거야? 어 팩 팩 알았어 알았어 아 남았어 야 이게 브이로우니까 니도 하면 좋아 어차피 그분들한테 다른 사람들도 하면 더 좋지 아니 근데 나 팩 원래 해 지금 나가면 팩 할 시간이야 근데 하하하하 싫어하 나 가져온다 니 누워있어 근데 이거는 혼자 못해 팩이 달라 니가 해주는 겁니까? 그래요 이어 스비스가 있네예 팩 좀 다르다 잘라져있는 팩이거든 빈지풀인가 어 호관하고 가네예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어디 저 물었어 깨비야 이따 빈지 물어라 얼굴에서 군소 냄새 날 거니까 히히히히 잘 자시게 빈지 새끼야 자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를 화장실에 하나 설치를 해둘게요 빈지가 화장실 가서 씻을 때 이게 군소라는 거를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의 리액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설치를 해둘게요 오셨어요 고마워 누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삐져나간 거 없나? 고맙다 멀리서 왔는데 해야지 이게 순서가 있어요 눈부터 해야 돼 그래 눈감 아 시원해 아 개 시원하다 진짜 아 차 우와 근데 좋다 이거 얼마짜리야? 무료 있어 안 쳐봤네 근데 아마 이거 좀 고갈뻘? 팩 하나에 한 2만원 아 나 근데 이렇게 부위별로 있는 팩은 또 처음 해보네 그러니까 코에 좀 많이 붙여주세요 코 블랙헤드가 많아가지고요 아 이거 다 추출됩니다 아 야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왜? 만지면 안 돼 이게 그 나도 지금 비닐장갑 끼고 하고 있거든 이게 왜 만지면 안 되냐면은 이게 그 무슨 성분이 있대 이거 뭐야 점액질 봐봐 그 점액질로부터 이게 여기 해봐 어 점액질을? 어 이게 좋은거지 않나? 야 근데 아 턱이 아니야 턱이 응 귀에 막 국물이 들어가는데? 어디 귀에? 여기 여기 오른쪽 귀? 어 제가 떼줄게 됐어? 이거 몇 분 있어야 돼? 아 됐어 아 5분만 있으면 돼 5분 그리고 좀 있어? 야 좋다 괜찮지? 귀에도 이렇게 발라줘야 돼 이런 거 어 귀에도 발라 귀에 팩 바르는 애 처음 봤다 아 이게 다 그거야 로션액이야 이 새끼 팩 안 해봤구만 야 근데 아 흘린다 흘린다 야 야 야 야 야 아 근데 접착력이 별로 없다 팩이 근데 그거 알아? 좋은 걸수록 접착력이 없대 아 냄새가 존나 좋은데 근데 이거 냄새 좋아? 라벤더 향인가 이거 뭐야 라벤더 향이나? 아 잠이 솔솔 오네 좀 자 5분 뒤에 깨워줄게 빈지 그 화장실 가서 떼야 되거든? 뭐 어떡해? 이거 손으로 이게 네가 감싸고 일어나서 가면 돼 이거 이렇게 하고 하고? 씻고 나와? 응 아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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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아 씨 아이 정신감 이 새끼 진짜 아 미친새끼야 정신감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하 아 미친새끼야 야 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유튜브에 미친새끼라고 아 . . 아 여러분 치워봐. ㄴ? 아 나 진짜 나 통할 것 같아. 에hus. ㄲㅂ . 세계 최초 본서로 백한 빈트시. 와 이거 그럼.. 내가 귀에다 이거 발랐네. 맞아 맞아. 냄새 맡아봐. 냄새 좋았는데 근데 아까? 냄새 좋아? 지금 맡아봐. 으enes 미添었다. 너무 웃기다. 핸즈가 하고 나서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한 말이 진짜 좋아 진 것 같아. 공중했다 v- 죽여버린다. 좋긴 해. 진짜 좋아 진 거 같아. 나도 한번 해볼까? 어... 해. 싫어. 어땠어? 천재입니다 이 자날. 전혀 예상을 못 했고 폐기 조각난 폐기라는 거 자체가 거기부터 의심을 했었어야 됐어. 아니 네가 뭔가 폐기를 하면서 옆에서 퀵퀵대더라고. 맞아. 나 못 참 깨난 거야. 근데 저도 솔직히 고마웠거든. 옆에서 왜? 계속 팩 붙여줘서 막 행복하게 붙여주니까 얼핀지한테 소고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군소고기 그럼 마지막에 삔지에 얼굴에 붙인 군소를 먹는 영상도 따로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메모리 부족으로 잘 부조리로 인해서 그냥 다 날라갔습니다. 부조리라 아니라 부주의 리발 오라보기 질문 있으셨나요? 뭐 다른 것들도 좀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까봐 조금 최대한 압축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오라보기는요 대충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21년 5월쯤에 다시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바라기로! 1년 뒤에 몰아보기 할 때 지금 말 속도가 또 느린 거일 수도 있어요 리발 로나 바라기 해야지 그러면?